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전자구요. 코드번호 066-5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8일 금요일이구요. 2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LG전자는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시장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최근에 약 조정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딱히 이 종목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뭐 이런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속해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추세나 이런 것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이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항상 이제 지금의 위치나 이런 가격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 때문이에요. 이 회사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돌아 집에 해서 한번 가전제품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그 중에서 LG전자의 마크가 붙어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삼성을 애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LG전자의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냉장고 세탁기 또는 뭐 뭡니까 또 에어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제 LG전자구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활가전을 만드는 거고 동시에 이제 또 스마트폰도 있죠. LG 스마트폰을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이구요. 전체적인 매출은 생활가전에서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뭐 어느정도 현재가와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간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정이 나와도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꺾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설령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와서 이 가격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거의 뭐 한 8만원대죠. 만약에 이제 8만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만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 추세대 하단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주가의 위치가 항상 이제 우울선 밑에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항상 우울선 밑에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또는 가라가라 해서 주가가 간다고 해도 이 우울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2% 정도 올라갔었어요. 오늘 2% 정도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죠.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 그래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와도 이 우울선이 계속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흐름도 기억나시죠? 이 우울선이 꺾인 시점에서 우울선 밑으로 가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종가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방향이 바뀌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이 반등이 나올 때 전고점을 넘어가면 추세의 연장이고 반대로 전고점에서 걸리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면 추세의 연장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밀리면 쌍봉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걸 항상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 지지 라인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일단 걸리는 건 21선 정도도 있는데요. 21선도 아직 안 깨고 그렇게 가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빠진다면 이제 뭐 8만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21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올라가는 이유는 3분기 또는 4분기의 실적 기대감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 실적 기대감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플러스 이제 내년 2분기 아유 참 진짜 내년 것까지 갖다 씁니다. 내년 2분기에는 전장 부품에서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지금 주가의 상승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그래서 3, 4분기에는 OLED TV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출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지금 주가의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찌됐든 추세나 이런 것들은 잘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뭔가 이런 3분기의 실적 기대감을 갖고 이 종목을 뭔가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리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냥 보통의 여러분들이 투자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에 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혹시나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웬만하면 올선 밑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매매 방법은 계절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시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 한 번 들어간다면 다음번에 8만원대, 다음번에 7만 5천원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하락하다가 분명히 반등은 한 번 줄 거거든요. 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격에서 잡아서 쭉 떨어졌다 올라오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사는 거죠. 내가 돈이 500만원 있다 그러면 그 500을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150만원, 그 다음 150만원, 그 다음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히려 저가 매수에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떨어지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단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분할 매수를 할 때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기업만 멀쩡하고 괜찮으면 어차피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살 텐데 그러다 반등 한 번 나오면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소를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게 분할 매수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뭔가 생각하신다면 분할 매수로서 이 하락 이후에 나올 반등을 좀 채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 밑에서 단가를 유지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LG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6일, 25일, 24일, 22일, 21일, 2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게 되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NN이 나갔고요. 현재가 2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20원, 손절가 222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추천 종목의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됐죠.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락하게 되면 하락했다고 해서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이 리딩이기 때문에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